어떻게 돌아오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예감할 수 없었던 이별이 없기에 그 무슨 뭐를 했는지 그저 눈물만 흐르네요 맺을 수가 없어도 이별이 없기에 무슨 이유로 떠나야 되나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했던 그대가 왜 나를 떠나야 했는지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었나요 내 모습이 정말 질어요 또 다른 사랑을 찾아야 하나요 내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무슨 이유로 떠나야 했나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했던 사랑했던 그대가 왜 나를 떠나야 했는지 왜 나를 떠나야 했는지 또 다른 사랑을 찾아야 하나요 내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내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